동남아 일대에 최악의 지진이 일어나 파란한 신종자가 5천명을 태아냈습니다 거세 파도가 해안을 탈출 윤희야 오늘 지진해 야구 보러 왔는데 됐다 고마 어휴 야 나를 보는 늦게들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지 않니? 아 따갑다 따갑게 들어와잖아 꽉 잡아요 차라리 지진이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결혼을 했었을까?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가 있어서 대마도 서부쪽이 지진으로 무너진 날에는 내가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?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있으며 대마도 근에서 진도치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운대 여긴의 끝입니다 예약에 Shin'Nified 오브 한글자막 by 한효주